나는? 어? 잘 안 보이지만 왠지 보이는 것 같은 개똥 같은 연인? 저는 정말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걸 좋아하고요. 개똥 같은 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니, 그럼 혹시 오늘 준비한 개똥 같은 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네. 개똥주부라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혹시 들어보셨어요? 아니, 아니요. 못 들어봤어요. 개가 똥이 마려워서 주인을 부르는 소리예요. 개똥주부. 이거 괜찮은데? 준비. 저 마이크랑 조명 설치 안 해 주시나요? 유행이네요, 지금. 조명 좀 드려요? 아니요. 그냥 번거롭게 안 하겠습니다. 예, 예. 방송반에서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래요. 개가 똥 마려워서 주인을 부르는 소리? 월! 어? 귀가 빨개지고 있어요! 야, 이거 누가 짜 있어? 누가 짜? 첫 탈락처 나온 거예요? 와, 진짜? 우와, 첫 탈락처. 죄송한데. 죄송한데. 다른 노래, 뭐 노래나 다른 부르지 그러셨어요.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요. 아니, 노래를 시키지. 여러분. 아니요. 정말 분위기 개똥 같죠? 네. 짜잔. 성공했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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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